자! 제게지피에 데드스페이스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는 지금 완벽한 똥거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 얘기해볼게요 운항카드 운항카드가 왜 3개씩이나 있지? 의심스러운 놈이네 여태까지 뭘 했는지 나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퍼즐 라이플은 만땅이에요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체력을 높이는데 3개가 더 필요하니까 갖다 버리고 감속 장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아껴놨지 그래 이제야 내 스테이시스 사용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게 있어 하지만 게임은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지 않아 응? 괜찮아? 탄약 상황이 지금 도지같지만 아무 일도 없을거야 자 어 어 아무 일도 없어 가자 안녕? 똑똑똑 이봐 어 네 얼굴 진짜 평평해 보인다 네 얼굴 진짜 평평해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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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아웃몰 스토바이가 사바타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지만 아매리아... 그것을 변경했죠 교회! 그들은 마가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발생할 수 없지 무엇이 발생할 수 없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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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우 우리의 보스를 저때 보였으면 안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보스를 찾았고 다이아몬로서는 그는 그의 삶을 불러주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내용이죠 그는 네크로모프에서 탈레바틱으로 우리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멜리아 그들은 알 수 없어졌다고 말했고 그는 그는 그의 해저를 외출하듯이 그의 해저를 그 해저를 외출하고 그 해저를 외출하고 그 해저를 외출하고 그 해저를 외출하자 오히려 그게 마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메리아.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끝난 책임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죄의 죄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너네벨을 마크를 배우고 싶으면 우리는 계속 끝이 될 것입니다. 요! 그냥 목숨만 잘 붙어있어 그리고 그러면 나 그렇게 노래 좀 볼래? 나 노래 보는 거 같아 여기서는 눈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완벽하게 똥거지 저걸 팔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똥거지고 완벽하게 똥거지고 그러는 커튼 꼴랑 다섯발밖에 없고 탈스캡도 없어요 네 좀만 더 생각하고 올게 아 미래가 암당하다 어디 가니? 저 있네 어허 스테이시스가 안 먹혔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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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니까 들어와 겁먹지마 겁먹지마 왜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데 배 쬐지마 배 쬐지마 배 쬐지마 제발 배 쬐지마 오 배 안 쬐어 배 쬐나? 배 안 쬐어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내 작성대로라면 모든게 안될거야 오 나를 나를 좀빠로 들고 왔네? 아닌가? 아닌가봐 지들끼리 뭐 선물 교환 파티를 하나봐 배 쬐지마 배 쬐지마 Uh metadata 안 돼! 문 열어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배 쬐지마 배 쬐지마 어헉 كان 배를 째버렸어 으ento 뺏ö 해결이 될 것만 더 버렸잖아 now 쉽게 해결해야 되어야되어 escaped 찍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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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들어가리 Bru 오 오 오 오 오 잡상윈 사절이야 오오 오 헬스케일 헬스케일 게르들이 나를 위해서 헬스케일을 배달해줬어 후우 팀 팀은 안줄거야 미안하지만 배달한거는 좋은데 그냥 들어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부끄러워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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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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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잘한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진짜 내지에 엄청 걱정했단 말이야 어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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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저 뭔 뭘 보고 있었던거야 유니톨로지 오오오 뉴 테크놀로지 뭐 그런 잡지들을 보고 볼 게 있다고 설마 내가 저 방대로 모두 뒤져야되는건 아니지 뒤져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다든지 그런건 아니지 그건 아니어야 돼 그니까 필수적인 아이템 온다든지 아니면은 딱 들어갔을 때 수험이나 공격한다든지 왜나 아닐거야 아니면 나한테 노드로 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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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다른 일으켰어의 도시가 아니라 그 칼노라에 적혀 미션을 찾았다 그 칼노라에 적혀있다 이 칼노라에 적혀있어 이 칼노라에 적혀있었다 그들은 많은의 미네리어카이 부족하며 제 기본적인 한장에 제 첫째 칼노라에 적혀있는 칼노라에 적혀있어 그 칼노라에 적혀있어 그 칼노라에 적혀있어 이 새로운 칼노라에 적혀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 결정에 도움던 소식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가면서 다섯 가지 마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원의 정체성은 이 말입니다. 아 아 아큐맨이 누가 그나저나 저 방에서 난 정말 어허허 그렇게 날 깜짝 놀래 갈지 몰라 나도 예상치 못했어 너 아이템 같아 조명이 플라스마 커톤 저렇게 생기잖아 아이템같이 생겼어 그래도 처음 시작할 보다는 굉장히 나은 조건이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똥거지 했지만 난 지금 똥거지가 아니야 봐봐 헬스캣하고 어 헬스캣하고 금반돈채하고 플라즈마 커톤하고 라인건 렉이 있어 물론 라인건이 없어가지고 슬금은 없긴 한데 좋아 안전해 레알? 고마워 아큐맨지 난 너무 조용하고 싫어 remplalah We got him bar 어 까꿍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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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구나 이봐 죽여버려야지 오면 죽여버려야지 어딨어 어 오늘 죽일라 했는데 오 로케이터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딱 발견하면 그냥 쏴 죽여버려야지 적어도 이제 탄약 사정은 좀 나아졌네 이게 뭐야 까꿍 턴트 파이어링 셔틀 엔진 난리 통하네 좋아 시발 가만있어 난 너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면서 스테이시즌을 부린다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는 거야 난 이걸 여러번 해왔어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오 빠른 놈인가 빠른 놈이야 빠른 놈이었어 내가 아는 빠른 애는 얼굴이 있었는데 쟤는 왜 얼굴이 없냐 참 다행인거는 쟤 안 죽는 놈이 딱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어디 어디로 내려오게 정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야 넥시스 안돼 너무 많이 갔어 오 플라즈마 오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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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일단 다들 잘라 다들 잘라 예잇 아이 예잇 아예 스테이실스 스테이식스 됐어 또 가운데 손가락에 날리면서 스테이싥스 그만벼카곤 밟지 말고 왜 밟아 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먹 나는 쟤를 성대모사했어 발사! 어리 가스! 어리 가스! 그만 돌아! 왜, 왜 돌아야! 왜 그래! 타이밍 맞췄어, 사격 응 어허허허헣 엫허허허허허허허하 설마! 나 지금 richest 누구가 더 잘했렸나 Давай 대회 모고 있거든 어허허허허허 ar 이게 뭐야! 헣ока 빨리 올라가 할거면 아 얘 어디.. 잠깐 여기때문에 어디갔냐 얘 어떻게 해야돼? 수고해 난 얘, 얘가 좀 구경하고 있어야겠다 수고해 지금 이거를 좀 봐야겠어 어, 어! 달리기 멈췄어! 운동 다 했나봐 그냥 집으로 가버렸네 흐허허허! 허허허 錢이 카페 데디스페이스가 이런것도 있었네? 오우! 그래,게임아 나를 기쁘게 하는건 정말 고마워 어,그래,게임이 이런 개그,개그실 줄 알아야지 그래 나 이런게 마음에 들어 어우 좋다 뻥! 하뇨? 초점 좀 맞춰봐 아...알았어? 박쥐가 아직 살아있는 줄 몰랐는걸? 내가 이... 뭐냐... 이시무라에서 박쥐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랄을 다 했는데도 영...그...박쥐라는 영화처럼 박쥐를 멸종시키지 못했어 얘가 대하우? 졸라 엿된...엿 진짜 크게 됐네 빨리와 빨리 빨리 시간 남겨가지고 빨리와 빨리와 에잇? 이게 다야? 허우! 뭐야 근데 뭘 집은거야? 어우 산소통 고마워 뭐... 야! 무슨 졸라... 중간 버스급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만 저러 가는거 맞지? 응 내 기억으로는 여기도 박쥐가 나와야 했는데 박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환영 상침아 내가 너한테 희귀한 자원을 주러 왔어 요즘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그때가 늘었거든 그니까 여기 금이야 아... 산소통도 풀렸고 나랑도 풀렸어 보관함에 아무것도 없구만 야 보관함이 뭔가 좀 많이 저장했던 걸로 들었다던데 일단 나는 만... 삼천백원이 있어 만... 삼천백원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난 하나도 모르겠네 어디 갔을까? 아...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다 뻥뻥뻥뻥 뻥 자 이제 잠깐... 마커를 신는데 왜 트름을 타는거지? 아... 글로... 글로 이동해산... 탐올판을 이동한다고 했었지 최후의 날 아직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되는건 하나도 없었는데 아마 그 알 수 없는 신도의 최후의 날이었던가 봅니다 저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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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슬롯을 눌렀다는거는 바로 걷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저장할 때 그딴 것 좀 묻지마 제발 제발 도착 어... 좋았어 가자 자... 요 카드로 그 주의로 그 주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 그 주의로 그 주의로 그 주의를 향해 지금 제 주의를 찾을수 있어야 되니 이정도에 판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어 바로 안하는거야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한 투자야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까 다음부터 돈을 낭비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난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아끼고 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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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 아끼고 있어 바로 이렇게 재정전하고 자원을 아끼고 있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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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몸을 어떻게 꺾고 있니 여러분 몸을 잘 보세요 앞으로 가셔야 되나 이거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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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멀티플레이로 보고 싶어 아니 새로운 카메라로 보고 싶어 이거 화장실이다 누가 여기서 토하고 있어 내가 등을 좀 두들겨줘야겠구만 여자분인가 봐 여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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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이거만 즐길게 이거만 즐길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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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다음이다! 함께할게! 함께할게! 내 약속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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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어... 어... 벌써부터 느낌이 좋지가 않아 지금 프라그넌트가 있어 어... 어... 나 여기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정말 싫어 아... 돌아버리겠네? 나 흰색 저거 소형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스나이핑 헉! 어디 스나이핑이 비열라 그러지마! 프라그넌트가 주변에 있었... 어디 있었는데? 어디갔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나 보여! 근데 어... 안 맞네? 천천히! 천천히... 헤드샷! 고! 뱃대지마! 제발!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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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 예쓰 환영 뭐야 금데 무슨 기간이야 머리네 머리 으어 으어어 으어 으아 야오 으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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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덕이hm 으응 으어아 펙 으앗! 돈 돈 돈 지금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헬스캣하고 헬스캣하고 뭐야 탄핵인데 탄약 필요없는 거 으어어 어어 정말 싫어 아 여기 탄핵에 진짜 많이 필요할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해 좋아 이거 시작한 거 끈출봐야지 이동해 낭비할 시간 없다 이동해 으아아악 나 이거 어떻게 삼고 있는 거야 뭐야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어 저 거대 속도가 나이 지켜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꺼져 꺼져 꺼여 꺼져 꺼여 어 다 꺼져 내 몸이 다 내면 못할 것 같애 우우 으어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미치바이들 공공에만 하면 안돼요 꺼져 꺼져 앞으로 갈거야 하아 죽었니 살았니 나 껴안아 줄라고 그냥 죽여라 그냥 죽여 뭐해 으아아아 저 뚱땡이 예야 포옹이 너무나도 격렬했어 어어어 으어어어 소름이 쫙쫙 돋는구만 아 이렇게 하자 일단은 기본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는 도대체제 처리하는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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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왜 안맞는거야 왜 안맞는거야 뒤로만 놀라다지 말고 좀 맞아 야 마녀야 왜? 맞은거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탄약냉을 지키지 말라고 뭐야 어우 그냥 저렇게 뒤져버렸네 일단 이렇게 하자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 돌아다니는거야 넌 넌 넌 상점을 좀 위에다 배치하지 봐봐 저거도 똥거진 아니야 저기 2,300원이 있어 어 집을 수 있나 자 내가 여기 없다고 쟤를 안심시키면 돼 어디야 다행히 다행히 제발 잘하고 있다고 좀 해줘 파논 노드 두개 어디갔어 어 헬스킷 줘 헬스킷 줘 헬스킷 줘 탄약도 괜찮으니까 아니 탄약 탄약도 좋긴 한데 헬스킷 좀 어 탄약 필요없다니까 헬스킷 좀 내놔 지금 헬스킷 소용은 하나밖에 없어 봐봐 탄약 말고 헬스킷 하 탄약이야 좋았어 이거는 게임인 나보고 플라즈마 커터를 열정적으로 쓰라는 게시야 파라견넌트 어디갔어? 야 걔가 어디갔어? 아 저기있네 저기서 뭐해? 바로 좀 잘라줘야겠어 제발 예스! 이 끌고 오면 돼 너무 멀어 근데 아직 화물칸 작동시키기 전까지는 촉수물 안 나와요 그때까지는 아 정말 느낌이 좋지 않아 뻥! 탄약 말고 제발 좀 헬스킷 좀 내놔 야 너 뭐 가지고 있지 너는 반드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어 성공이다 탄약 탄약 말고 제발 제발 아 그냥 탄약으로 봤자 일단 다 탄약이야 플라즈마 커터를 졸라 많이 주네 좋아 게임 네가 원하는대로 해주겠어 나 지금 플라즈마 커터를 가 어 50 66발 어어 66 정말 좋지 않아 숫자야 준비를 해야겠어 일 아니 너 말고 준비를 해야겠어 헉 이거를 똑같은 노란 어 촉수에 노란색 부위에다 던지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거야 같은 성질이 종합되면 아주 재미있어 재미있는 일로 먹어줘 뿌웅 이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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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안걸릴게 다시는 안걸릴게 다시는 안걸릴게 나 믿어 다시는 안걸릴게 다시는 안걸릴게 제발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아무튼 믿지마 어 와 와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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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한해가 많아 열심히 여기로 원거리 땋으면 돼 티 여기 예예 완벽했어 아직까진 너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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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호 전투가 시작됐다 난 얘부터 타냥 타냥 말고 좀 신선한걸 줘 다음부터 딘 오지마 딘 오지마 미끄럼주의표시 안보이냐 물론 내가 설치도 안했지만 어 으어어어 으어어 으어어어 미끄럼주의 너는 미끄럽게 생겼어 타냥길 그만줘줘 나헬스키씨 빌려하라고 제발 너는 치료진을 가지고있어줘 아 그래 맘대로 해라 어디야? 저 있다! 브라케넌트 브라케넌트한텐 임신한 사람한테 침이 좋아 그게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으악! 빛나갔어 미안 내가 전자칩을 줄게 생체침분은 전자칩이 더 좋아 내 생각이야 디지털 시대잖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난 그냥 어... 퓨전... 음... 한의학을 공부했어 왜 좋잖아 주전하냐 예! 첫번째 족수간 나가 털어 꺼져! 아직은 괜찮아 아직 안 괜찮아 지글쯤에 집을 수 있지 않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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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마워 뭐... 나 뭔가 본... 뭐... 본줄 알았는데 불가 불가 뒤로 오지 말고 불가! 뭐야! 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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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 떴지롱 예스! 너의 족수는 가스가 가득 찬다 다음부터 좀 내장 치러 좀 막... 어잉 다음부터 좀... 어... 고구마는 그만... 고구마는 먹지마 속에 가스가 많이 찬 것 같애 얼마나 좀... 얼마나 안좋은건지는 너무 모를거야 속에 가스가 찼으면은 잠시만 그거 내장 파일로 이겨서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서 믿고 예스! 오오오 이제 살아서 가면 돼 집은 말고 미끄럼 주인! 수영장은 아니긴 한데 고리팀 수영장은 갈 수 있어요 네 어 어 어어 우와 HANDK 옴씨 옳지 옹지 옳지 옳지 오오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 왜 이거 싫어? 이거 진짜 싫어. 어어... 어어... 많이IA한다는 Geld금 argument 왜 x4 왜! 왜!! 왜! 저장! 급한 사항을 저장해야돼 침착하게 허우 후 왜 왜왜왜왜왜 어디로 어디로 앞으로 뛰어 오오오 알아서 해 나도 지금 누군가 나를 행운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어 내 아름다운 허리를 위해서 말이야 허리 허리 내 허리를 어떻게 꺾었는지 난 정말 궁금해 난 저렇게 못해 저렇게 심하게 꺾이지는 않아 할 수 있긴 한데 저렇게 심하지는 않아 그니까 완전히 척추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를 꺾을 수는 없어 아직은 정말 이렇게 철라든 슈트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굉장히 유연해 얼마나 허리 운동을 많이 한 거야 직진 o Why 이렇게 어둡냐 앞으로 어 오 왐발발발발발발받 안 돼 안돼!! 공이 너무 약해 공이 너무 불러 부드러워라 노 면 아니 ah 너 미끄미클 해 이렇게 와 어려워 다 넘어지고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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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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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엏 여하로르르르르 라라라라! 같이 오라는 소리는 안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왔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얼마나 좋은데 아이템을 내놔 미친놈아 제발 어... 어... 포레스처럼, 나 이거 했을 때 딱 열려가지고 아이템을 좀 줬어. 두 번 옆으로. 음! 음! 나 어디로 보는 거야. 앞으로? 어 옆으로 가면 옆... 몰라. 어, 저기 고생하다. 신기하게 생겼다. 삼각형이야 난 목소리가 다 이런 느낌이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화가시오 으어어억 으어어 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넌 절대 알지 못할거야 최악이야 이거부터 최악일순없이야 안녕 나 너 산소 마스크 안 꼈다는거 알고있어 방타는 되있네 까꿍 날아가자 우이후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이새뀨 앞에다 뒤rece다 주차를 해놨어. 비효율적임놈이야. 일단은. 뭐야! 어어어. 지금 변학시간 아니거든유? 변학시간 아니란다 얘들아. 집으로 가! 집으로 가! 그렇게 말해서 너희들 집이 어딘지 난 관심 없어 아 밟는거 안되네 애를 밟지 말래 암튼 애를 안 밟으면 되잖아 먹어먹어먹어먹어먹는게 없어 굶어내었구만 안되네 아오 내가 굶어 뒤지게 생겼어 오오 이제 안 굶을 수 있어 안에 도시락통 두개가 들어있었구만 아이작이 유일한 회복약의 도시락이야 누군가의 엄마가 정성스럽게 쏴준 도시락 진짜 소풍 온거 같네 얼마나 소풍은 잘왔나 이런! 빈곤 빈곤한 아이였어! 치료시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빈곤한 아이를 도와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원래 이렇게 누워있었어?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좝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왜 이것들은 항상 왜 이것들은 항상 20도로만 꺾어 있는거지? 왜 직진 안되는거야 ultimately 직진이 완료되면 굳이 직진 직진 안된다면 아니야 어 어떤 모양으로 삶을까 여기 오자 모양으로 해도 되잖아 그니까 수직선 있고 여기 가운데 이거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거 그건 왜 그런 모양을 하지 않는 거야 비효율적으로 여기 시선..아 원래 여기 시선이 비효율적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선을 뭘 바라겠어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우리를 졸라 비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게 하고 있어 일로와 일날 뭐가 또 불만이야 이 새끼는 일로와 거의 니 자리 아니야 오오오오오 범 됐어 옆으로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저거 볼 때마다 매트릭스 생각나 또 안 끝났어 소풍이? 어어 요어어! 동창회.. 어.. 동창회였구만! 자! 아빠 소풍! get... get.. get.. 개소풍이 하고 불러야돼? 아? 왜, 계단! 계단! 대쩌럼들 있잖아! 계.. 개소풍이 있잖아!! 어어... 어어 어어어 디루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어어 나이ㄹㄹ.. 나이잣.. 난 이렇게 배치 안해놨다 뭐가 이렇게 해놨어., 저, 처음부터 처음에 정확하게 해놓진 않았어요? 몰라 어 됐다 좋아 시끄러워 흰곤하나 이끌어 중력을 벗고 하는 것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요거 세 개 세 개 반짝이는 걸 열어 적혀서 다니는 걸 약탈해 가는 거야 악탈인지 약탈인지 솔직히 말해서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저, 저, 요 있네 아 진짜 어디 갔나 있네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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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빈곤한, 빈곤하지 않은 애 아니면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항상 소풍 깔 때, 소풍 깔 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레이저 포인트 3,000원짜리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요즘 다 3,000원 하나요? 제가 할 때는 3,000원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야 어, 어디? 어디라고? 어, 알았어 요리 근데 나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중력 점프를 시키지 이 게임 헉 까꾸 어떻게 저런 머리로 착지 했는데 다리로, 발로 땅을 딱 기기쓰는지 모르겠어 도착해 하지만 그, 끝난, 악몽이 끝나는 과정이 3까지 있어 넌 그거 모르지 그치, 어? 야아 워우 뭐야 오잉 왜나 아멜리아 너 어디 가? 에바 우주선 옆에 있어 에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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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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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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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나는? 어, 어디 가? 가지 마! 아! divine relic made by man they reverse engineered it a couple of hundred years ago from the real marker a true alien artifact recovered on earth they dug it up studied it and they made it their own then they brought it to Aegis 7 and activated it and you've seen the result the stuff of nightmares they sealed the system and no one would have been the wiser but then the CEC blunders in and it starts tearing the planet apart the experiment was still alive kind was right about the eyes mind the marker would contain it but that doesn't matter now does it I have the marker and this entire system can go to hell for what it's worth you did a great job Isaac see you around or maybe not 아직도 난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I need you to help me I need you to help me help us now I'm I'm in the flight control room please Isaac hurry please 너 뒤졌었었었었었었었잖아 뒤졌었었었었었었었었었엉 놈이 왜 여기 있는거야 아 연 죄송해요 뒤졌었었 뒤졌었던 어 뒤졌었었었었었었던 년이 왜 있는거야 — 으아 누가 사라져 사라져져 .. 얘 gasp 니가 제일 싫어 나무셋은 다 괜찮아 니가 제일 싫어 제 biological 촉수가 많아 으아아아악 난 촉수가 싫어 진짜 너? 내가 너로 만나면 다시 한번 더 만나면 내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너로 죽을땐 이제 이석 여기에서 여행을 보내는 곳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목표 추가 뭘 해야되는데 앞으로 가래 알았어요 까꿍 그동안 저장은 안시켜주네 지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렸거든 그 사이에 안 튀었어? 물론 여기 알게 뭐야 기다려봐 저기 아 정말 쏘고신뻔 미치겠네 아 이거 탄인거구나 레알? 안 레알! 이제 레알 아 그대로 안 레알이지 이봐 니콜 니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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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아직 어 문이 아직 잠겨있는데 니콜라 아 자 자 그러면은 어 생각보다 은근히 일찍 끊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도움이 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랜드스페이스 1의 다음 파트에서 뵙 보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열면 무슨 일을 가보실까요? 아뇨